아악! 저희가 사실 우리 체육위원장님을 이렇게 맞짱 떠서 이길 일 없잖아요. 맞짱 떠서요? 준비한 게임이 서러움을 좀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손으로 맞박 게임에서 이기겠습니까? 그나마 약한 부위가 내가 볼 때 발가락 같아가지고 발가락? 발가락? 발가락으로 꼬집는 거를 10초 이상 참는 사람에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가락이 왜 이렇게 커요? 엄청 발가락으로 오직 커요. 뭐야 이거? 이건 뭐 딱 비슷해요. 고마워! 고마워! 누구 먼저 하실래요? 형 발에도 근육이 있어요? 자 준비! 1 1 자 됐어요! 준비 시작! 아! 아 탈락 탈락입니다. 아! 아 탈락 탈락입니다. 금방 나오네. 2초 2초. 뜯기 는 수놓은 수인과 뭐야 꽃게야? 천천히 하지? 알았어 한번 보게 한 번. 아 따가워 씨. 아 이거는 이거는 아 보게 아니라 따갑는데. 야 이거 무슨 살짝 떼어내는 것 같아. 가만있어 알았어. 알았어. 자 준비. 아! 아! 야 야 이거 진짜! 야 야 이거 진짜! 왜 해? 왜 해? 안 아플 줄 알았는데? 어. 참는다. 참았어? 어떻게 참아? 참았어? 어떻게 참아? 오우! 오워. 야 이거, 야 이거. 글 참어? 야 잘 찼네 얘. 야 이거 어떻게 참아? 으악! 으악! 어우! 우와 쟤 오래 참익어. 나 찼네 이거. 따개! 쟤 오래 참 tourism. 참았어, 참았어.